이번 한파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. 내일 아침 철호는 영하 20도,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달 들어 서해안은 눈이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. 앞으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역엔 최고 5cm, 그 밖의 호남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. 내일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은 맑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강원도는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. 수도관 동파사고 나지 않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. 영남 지역은 한낮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서겠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호남 지역은 모처럼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오늘보다는 더 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.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